의자 조병화 지금 어둠에쯤 아침을 몰고 오는 분이 계시옵니다. 그분을 위하여 묵은 이 의자를 비워드리지요. 지금 어둠에쯤 아침을 몰고 오는 어린 분이 계시옵니다. 그분을 위하여 묵은 의자를 비워드리지요. 먼 옛날 어느 분이 내게 물려주듯이 지금 어둠에쯤 아침을 몰고 오는 어린 분이 계시옵니다. 그분을 위하여 묵은 의자를 비워드리지요. 그분을 위하여 묵은 의자